요리 어디 해놨어? 음...멋있어요 여기는 또 새로 진 것 같아 정자도 아니고 새로 만들었네요 또박됐어 이번 축제를 위해서 완도가 많이 도울 썼네요 이거 없던 건 내 거울이 들어섰어 해변공원 빗물펌프장 해변공원 빗물펌프장을 이렇게 멋지게 구해서 해변공원 빗물펌프장을 이렇게 멋지게 구해서 보기 싫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승화시켰네요 우리는 이번에 와서 여기 찍었다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우린 난데없이 받았어요 두사람이 있고 우리는 많이 여러개 블록을 갖고 있으니까 대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